어서오세요 원희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면을 다시 끓였고요 계란을 넣어서 이거는 국순당 것 원희는 BJ 중에서도 착한 BJ 정말 가식없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원희고요 먼저 다가하시면 더 좋고 꾸준히 길고 가늘게 4년차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늘 많이 필요한 날입니다 원희 노래를 시작할게요 최종 목표와 꿈 꿈은요 70세까지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이벤트에서 1회 했을 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몸매가 타고난 건가요? 운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? 운동을 해서 춤을 제대로 춰서 좀 펌핑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리 이쁘시죠? 치아가 골라서 그런가 웃을 때 이쁘대요 저는 반달 눈이어서 그런가 봐 방송 오래도록 해주세요 원희 양 이뻐요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할게요